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안에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. 제 이름은 레프 하프킨입니다. 저는 아코라는 도시에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의 공동체는 벌써 29년이 되었는데요. 저희는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입니다. 저는 오늘 이곳에 한국 땅에 있게 된 것이 너무 기쁩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응케 하신 것이 느껴집니다. 그리고 한국은 지금 역사를 새로 쓰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대체 신학으로 많은 교회들이 눈이 감겨져 있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.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 대한민국에서 쓰시는 이유는 이 한국 땅에 이제 대체 신학이 가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열리게 되는 많은 개시들을 받은 목사님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. 이곳에서 저희가 받는 모든 섬김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의 얼굴로 돌려주신 이 공동체의 이 교회에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과 힘을 두 배, 세 배, 몇 배로 부풀리시길 원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알게 되길 원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.